솔직히 이런 낚싯대도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나무 소재의 낚싯대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유리 소재의 낚싯대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낚싯대 자체에 두께감이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그립감도 떨어지고요. 굉장히 많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대세는요. 바로 카본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대세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가 아우맥스의 프리미엄 라인의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카본 소재, 극세사 카본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거기다가 나노카본 극세사의 신소재를 사용하면서 믹스 카본 소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 낚싯대 자체의 무게감이 너무도 가볍고요. 일단 고급스러우면서 섬세한 액션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인 소재가 딱 들어갔다 싶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탄성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대세는요. 카본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저희 낚싯대 3개를 보내드리잖아요. 이 3개의 낚싯대 모두 다 극세사 카본이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릴도 3개를 보내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손목이 편안하고요. 스무스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안쪽에 베어링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스리볼 베어링으로 인해서 이 스피닝 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줄이 엉키게 되면 큰일이 나는데 이것까지 부드럽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다 보니까 손목의 피로도가 훨씬 덜하고요. 거기다가 양손으로 저희가 다 가능하다 보니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까지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 손잡이를 이쪽에 붙여놓고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쪽에도 붙여놓고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오른손, 왼손잡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락장치가 있다 보니까 딱 물고기가 잡혔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편하게 락장치. 자, 락장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까지. 이거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압니다. 소리 딱 들어보시면. 들리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역시나 물고기가 잡혔을 때요. 좀 더 편안하게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릴까지도 저희가 섬세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저희가 릴도요. 3,000번, 4,000번, 5,000번으로 무려 3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피닝 릴까지도 갯바위, 바다, 민물 이런 거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릴까지도 다 챙겨드리고요. 낚싯대의 탄성 한번 보세요. 어머머합니다. 이게 타본 소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이거 20kg 정도 나가는 추에 지금 이 낚시추를 묶어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댕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가구 지금 보시고 탄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고래, 상어 아니면 웬만한 물고기를 잡으면요. 그냥 다 낚아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대물을 딱 만났는데 낚싯대가 정말 저렇게 탄성이 없고 이렇게 확 휘어지거나 아니면 부서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저희는 카본 소재의 고급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탄성감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오늘 프리미엄 라이드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매장에서 똑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 프리미엄의 아오맥스. 오늘 저희가 구성을 어느 정도로 보내드리냐면 일단 낚싯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낚싯대를 저희가 3개를 보내드리는데 그렇죠. 모두 다 극세사 카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도요. 2.7m, 그리고 3m, 3.3m 저희가 길이별로 해서 이거는요. 민물, 바다 낚시, 갯바위 낚시, 배낚시 모두 다 가능한 구성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보자건, 중급자건 거의 다 모든 분들이 만족하시는 낚싯대까지 3가지 종류로 다 보내드리고 릴까지도 저희 스피닝릴도 무려 3,000번, 4,000번, 5,000번까지 릴도 3가지 종류 다 보내드리면서 다용도 박스까지 저희는 바다와 민물 사용관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챙겨드리는 거죠. 일단 릴을 딱 만나게 되면 줄을 따로 사갖고 갚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줄까지도 이렇게 3,000번, 4,000번, 5,000번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